아 꼬깃머리가 아 빨리 나 똥 나온다 지금 나 나갈게 아 알았다고 똥 사겠다 누나 약올리는 법 야 돼지 또라이년 쇠걸괴물 롤족밤 아하하 누나 왜? 불 좀 꺼줘 아하하 누나 땡큐 누나한테 대답할 때 올바른 자세 야 꼬치가 삐꾹아 주변에 싸지 끼지 말고 조전 좀 잘해라 아 그리고 변기 커버도 좀 올리라 잘라필라 진짜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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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